국내 최대 규모의 해양스포츠축제인 제11회 전국해양스포츠재전이 내일 개막제를 시작으로 나흘간 울진염전해변일원에서 열립니다. 해양수산부가 주최하는 이번 대회에서는 요트와 카누, 트라이애슬론, 핀수영 등 정식 종목과 드래곤보트, 고무보트, 바다수영 등 번외 종목이 펼쳐집니다. 또 피소객들을 위해 해양수산 한마당 축제와 수상 오토바이 퍼레이드 등 부대행사와 시워킹, 염전소금 만들기 등 체험 행사가 마련되고 울진엑스포공원에서는 지역 특산품 판매와 문화 행사가 진행됩니다.